동양고존의 술모, 시대의 변화를 읽다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랑과 연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강의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연대라고 하는 것 대단히 오래된 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사랑과 연대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다 치면 오늘날 왜 다시 구태의연한 주제인 사랑과 연대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대략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이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가 혼박, 혼술문화 이런 건데 사실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현대 문명사회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은 상호 교류를 하고 있지만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시대의 현대사회의 기술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고립화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날 현대사회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초개인화 시대 혹은 초개인화 사회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혼박이라든지 혼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말들이 새롭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90년대라든지 이런 세대들 같은 경우에 봐보면 혼자 밥을 먹는다거나 더더군다나 혼자 술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단히 낯선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착되고 있다고 하는 지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대단히 어떤 개인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런 초개인화 시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인간을 더 고립화시키고 결국에는 더 파멸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등장하게 됐고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죽여야지만이 네가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무한 경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 성과를 잘 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맥락에서 어떤 성과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로에 있고 그래서 그 성과를 통해서 신자유주의가 잔인한 게 뭐냐면 승자 독식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패배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하냐 자기 에너지를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쏟아내서 뭔가 몰두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소멸적인 자기 에너지가 소멸되는 방식으로서 뭔가 경쟁에 참여하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에서 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심리학적 용어로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 또 혹은 이러한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에는 저희가 물음표로 해놨는데 저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일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자들은 20세기에 등장한 아주 독특한 어떤 병리적 현상으로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야하튼 오늘날 무한 경쟁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자기 소멸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것들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죽음까지 초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아직도 진행 중인 어떤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코로나19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저희에게 확신시켜준 게 뭐냐 첫 번째는 지구공동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구공동체라는 말은 있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실감화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한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됐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이제 지금 현 시대는 모든 사람이 무관하지 않는 서로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지구촌 사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체 윤리가 필요하다 물론 사회적 거리 두기도 말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랑의 방식으로서 공동체 윤리에 하기 위한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세 가지 지점에서 초개인화 시대라고 하는 것 무완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동체 윤리의 필요성 그런 맥락에 봤을 때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연대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제로 강의를 잡아봤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역대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보다도 저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어떤 4대 성인 이야기만 꼽아보면 첫 번째는 불교, 불교를 창시한 부처가 주장한 어떤 사랑인데요 자비라고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자기를 희생해서 뭔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자비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통해서 나와 타인이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랑이 바로 자비겠죠,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크라테스인데요 소크라테스 혹시 여러분들 향연이라고 하는 어떤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향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로스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주제로 이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소크라테스는 거기에서 이제 지혜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랑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충의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지혜에 대한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는 인데요 기독교적인 사랑을 말할 텐데 이거는 이제 뭐 다양한 충의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자기 희생적인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사실 뭐 저희가 원수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여튼 그런 어떤 대단히 초국적인, 초월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겠죠 기독교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공자가 말한 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인입니다 저는 이제 중국 고대철학 그 중에서도 선진 유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분야를 이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자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하면 이제 이 문자적 의미를 먼저 항상 그 동양철학에서 이제 어떤 주제를 접근할 때 이 문자적 의미로부터 이제 접근하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제 오늘날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제 이 글자가 가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인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그 이전에 이제 훨씬 오래된 시대에 쓰여졌던 어떤 뭐 금문이라든지 소전이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데 쓰여 있는데 그 왼쪽에 있는 그 두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글자를 분석함으로써 인의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원초적인 어떤 측면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봐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왜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그 갑골문에 나와 있는 어떤 인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제가 이제 이 글자 형태가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사진으로 글 써가지고 이 글자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좀 정확하지만 어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갑골문 두 번째에 있는 것이 금문 세 번째에 있는 게 주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 보호대에서 이제 문원 자료들이 많이 발견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덤 같은 데서 이제 단순하게 부장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았던 사람이 살아있을 때 봤던 책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온날처럼 온날에 우리가 저희가 책으로 종류된 책을 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대나무로 만든 어떤 그런 주관을 엮어가지고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야하튼 그러한 책에서는 이 세 번째 이제 글자 형태로 나와 있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이제 그 갑골문에 나와 있는 인에 한번 그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봐봅시다 자 이 글자를 봤을 때 어디선가 많이 본듯한 느낌이 아마 드실 거예요 장애인 표시 같은 그런 건데 사실 이 첫 번째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갑골문에서 나와 있는 인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사람이 방석 위에 앉아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위에 있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는 사람의 형태고요 밑에 이 두 개로 되어 있는 이거는 방석을 의미합니다 자 사람이 이제 한겨울에 차가운 바닥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춥겠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방석 위에 앉아있는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뭐냐면 따뜻한 온기가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골문에서 말하는 어떤 인의 의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출연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따뜻한 인간 온정이 있는 인간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거다고 봤는데 어떻게 보면 차가운 인간이겠죠 그러니까 차갑지 않고 뭔가 살아있고 뭔가 정을 주는 뭐 저희가 뭐 한국에 초코파이하고 정 하듯이 이제 그런 것처럼 인간미가 있는 뭔가 좀 기대고 싶고 그런 어떤 사람 그런 것으로서의 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군문에 나와 있는 글자인데요 첫 번째 것하고 약간 비슷한 면수도 약간 다른데 위에 있는 그 저 형태는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표시하고요 밑에 있는 이 두 이자로 되어 있어서는 이제 앞에서 첫 번째 갑골문에서는 방석을 의미했는데 이 군문에서는 이제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숫자로 두 이자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떤 함께 있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에게 필요한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덕으로서의 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물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사회적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규정했을 때는 인간이 이성적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이제 인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어떤 그런 덕으로서 이제 말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약간 다른데요 여하튼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인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두 사람 있으면 사람과 사람 있게 되면 당장 우리가 합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이제 근문에서는 그런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덕으로서 인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좀 비슷한데 세 번째는 이제 약간 독특한 전혀 다름이 났던 글자로 쓰여 있는데 사실 저기는 이 세 번째 주간에 나와 있는 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오늘날 쓰이는 한자로 두 개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는 몸신자라고 해서 인간의 몸을 나타내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마음심자입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도덕준칙이라든지 도덕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심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느낌과 같은 그런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인한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뭔가 다른 느낌들을 따뜻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주간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라고 뭐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겠지만 직접 인간이 몸의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런 덕으로서 인을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갑골문을 문자 갑골문이나 금문이나 주간에 나와 있는 어떤 인의 의미로 봤을 때 인의 원초적인 세 가지 의미가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따뜻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정의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서 필요한 덕으로서 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러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인간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어떤 감각으로서 인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어떤 문자적 의미고요 이런 인에 대해서 이제 동양철학에서 동양철학이 예를 들어서 공자가 2500년 전에 이제 유학을 창시했다 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철학자들이 또 재해석을 해요 끊임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유가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사가 있다 치면 그 철학사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인의 해석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개만 좀 소개를 시켜드린 다음에 공자의 인이 뭘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봐보도록 합시다 공자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한자로 여기 봐보시면 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애인이라고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공자가 인을 규정할 때 애인 이렇게 규정을 해요 한문을 해석하면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가장 가깝게는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을 어떤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공자는 이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맹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인데요 맹자는 이제 인을 여러 가지로 규정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인상이 남는 맹자가 맹자의 규정은 바로 뭐냐면 인을 편안한 집에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제 다른 누가 손님이 되어서 어떤 친구의 집이라든지 그런 데 가서 있으면 어때요 뭔가 불편하죠 마음대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어때요 자기 자신의 집에 있으면 어때요 엄청 편안하잖아요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펴지고 그런 것처럼 인간이 인을 실천했을 때 그 편안한 집에 머무는 것처럼 편안한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단히 어떤 재미있는 어떤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이제 공자나 맹자 이 사람들은 전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나라 이전에 그러니까 BC 기원전 어떤 철학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송나라 때 사람인데요 아마 조선의 유학자들 하면 다들 나도 신처럼 떠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도 이제 인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재해석을 하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지생물지심이라고 하는 어떤 한자로 쓰는데요 그 풀어서 하면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 이 사람들의 인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마음 안에 한정돼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제 중국의 불교 그러니까 중국의 한나라 때 불교가 유입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정교한 이론적인 정교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나처럼 사람을 사랑해 인해야 돼 이렇게 말해서는 이제 더 이상 안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송대의 어떤 지식인들은 인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 세계 자체가 이미 인한 경향성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모든 존재 심지어는 이 프란포기 나무 한 그루 모두가 다 인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우주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을 우주론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20세기 초반에 철학자로서 이제 호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을 이제 사람이 걸어가야 될 게 길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실천해야 되는 도와 같은 어떤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길이겠죠 원래 길도자거든요 한자로도 보면 그래서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뭐냐 바로 인하게 살아가는 거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세양에 되어 있는데요 세양의 철학자들이 이제 인을 해석할 때 인간성, 박애,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양한 인에 대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말 공자는 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바로 이는 언어로 표현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왜 언어로 표현되기 어렵냐 이 한 구절을 또 살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논호하기 편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읽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말을 잘하고 표정을 잘 꾸미는 사람치고 인한 사람이 드물다 이거 보통 교원영색이라고 하는데요 말을 아주 교묘히 잘하고 색을 좋게 색이라고 하는 건 얼굴빛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 우리가 보통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어때요 항상 좋은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항상 웃는 표정을 짓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 인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공자는 단칼의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 칭찬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웃는 표정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인하다라고 하는 사실하고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인간들은 더 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말이라든지 얼굴빛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과 거리가 뭘까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는 그런 맥락에서 말을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고 말로 규정되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어도로서 왜냐? 이거는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내면의 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내면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대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말로 칭찬하고 항상 웃는 표정 짓고 그것이 누군가를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뭔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뭔가 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친한 친구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정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꼭 말로 다 이게 표현될 수 없는 그 무효한 것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자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언어로서 다 표현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이거는 동양 철학에서는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이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그 미묘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떤 미묘한 것들 그 외연에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자도 봐보면 동양의 도가 철학의 대가인 이 노자라고 하는 철학자도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 첫 번에가 딱 그래요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라고 마치 교원영사처럼 뭔가 표현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인이 아니라고 하는 뭔지도 모르겠죠 또 혹은 중국 불교에서 선불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불교에서도 분리문자라고 해서 문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는 진정한 도가 전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진심 정말 그런 어떤 마음 내면에 있는 마음과 같은 인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다 100% 언어로서는 다 표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 봤을 때 교원영상이라고 하는 것 인은 언어로 다 표현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게 첫 번째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에 대해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인을 첫 번째로 사랑이다라고 규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그래서 공자가 인을 애인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니까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마주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이냐 바로 가족들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형제 간의 관계 그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사랑의 문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혈연 중심적이라고 하는 거겠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근본적인 지점이 바로 뭐냐 바로 가족 간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논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을 신천하는 근본이 바로 뭐냐 그래서 효나 제라고 이야기해요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들 간의 관계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육아철학에서 뭐라고 규정하냐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사회 전 단계에서 뭔가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어떤 학습의 자항으로서 어떻게 보면 효제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제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사회에서 말하는 수직적인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다 치면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 혹은 직장에 있는 상사들 나보다 더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어떤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게 바로 뭐냐 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수직적인 관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 그런 관계의 인간들에게 인간들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제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형제들 간의 어떤 관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숙병적인 관계의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덕을 배운다고 하는 거죠 형제들 간의 형제들 간의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갈 때 뭐 친구가 됐든 선후배가 되었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재와 관련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돈독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관계에서 나와 비슷한 동료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육아철학은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철학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다르게 육아철학하고 다르게 도가철학 같은 경우는 철학의 출발점을 뭘로 잡고 있냐 자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육아철학이 아직 물론 비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죠 건의주의적이다 온갖 어떤 비리의 온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육아철학 때문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여전히 육아철학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아예 멸망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가족이라고 하는 형태는 남아있을 거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육아철학이 지속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도가철학도 계속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면 자연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점에 봤을 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 사유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고 하는 지점에서 도가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생명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이에서 이제 효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효라고 하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시됐지만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왜 중시되고 있냐 그건 아마 조선이라고 하는 5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의가 세뇌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이 효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하면 효이고 어떻게 보면 그 효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어떤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효경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제 효의의 시작, 수요의 완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효의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어떤 그런 구절입니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 해상이라고 하는 어떤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고 그런 맥락에 봤을 때 해소시키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효의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몸을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삶을 아주 신중하게 살아야 되겠죠 매 순간순간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몸을 온전히 보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어떤 삶을 잘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도 어떻게 보면 또 연관되어 있겠죠 그러면 효의의의 완성이 뭐냐 여러분들은 이제 효의의 시작은 많이 들어봤었겠지만 효의의의 완성, 이거는 이제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구절도, 하지만 이 구절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고가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양명, 이름을 널리 덜치는 거겠죠 물론 이것이 출세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도덕적인 측면에서 말았을 때는 어떤 이 사회에서 가치 있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그 이름을 알림으로써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것 그것이 효의의 완성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사회적으로 확장했을 때 누군가 나와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이 또 효인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육아철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까지 효에 대해서 읽어봤던 것 중에 가장 어떤 인상에 남는 걸 말해보라고 하면 장자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효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노자, 장자, 도가철학의 어떤 대가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효를 뭐라고 규정하냐 부모로 하여금 나를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부모로 하여금 나를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왜 효일까 저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부모로 하여금 나를 있게 하는 것이 효일까 가장 장자는 최고의 효로 치고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것이 대단히 현대적 의미로서의 효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저와 부모님을 되돌아보면 관계를 되돌아보면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식에 대해서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걱정, 끊임없이 자식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끊임없이 걱정을 해요 그런 맥락을 봤을 때 이제 부모로 하여금 나에 대한 걱정을 아예 없애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효일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면 부모가 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부모에게 그런 어떤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죠 아 우리 아들은 혹은 우리 자식은 그 어디를 가든 심지어 사막에 가든 가서라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부모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맥락을 봤을 때 부모로 하여금 나를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효일지도 모르겠죠 그런 맥락에서 저는 항상 효, 육아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도가철학사인 장자가 말하고 있는 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적 의미로 쓰여야 했던 효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의미로 다 와닿아 있는 것 같고요 육아철학적인 어떤 인을 이야기할 때 항상 묵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묵자라고 하는 철학자는 공자 약간 이후 세대 이후에 등장한 어떤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육아철학의 인을 비판합니다 인이 주장하는 어떤 가족 중심의 사랑을 비판해요 뭐라고 비판하냐 차등이라고 차별적인 사랑이라고 왜 나의 가족 같고 가족 아닌 사람을 구별하느냐 그런 묵자가 보기에 그러한 차별적인 사랑 때문에 묵자가 살았던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들이 벌어지던 시대였는데요 그런 전쟁의 원인이 바로 뭐냐 바로 이런 육아철학적인 차별이라고 하는 것 가족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묵자는 보고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주장하냐 바로 겸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된답니다 겸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나의 가족이든 아니든 간에 다 똑같이 주장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러한 겸해를 주장함으로써 묵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묵자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를 철학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겸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불교 자비가 있는데요 아까 이미 살펴봤듯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진작한 의미로서의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기독교적인 사랑도 너무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는 슬픔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